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유튜브 앱에서 채널 이름을 쉽게 변경하고 계정을 관리하고 각종 채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초기 화면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나 제일 위에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여기에 프로필 사진이 있죠.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저는 석송을 해야 되는 채널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옆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걸 터치하면요. 자기가 올린 채널이 이렇게 쫙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일 위에 있는 이 계정에서 석송랜드라는 이 채널을 지금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직 노 코피라이트. 음악 저작권 없는 음악 이것도 간혹 쓰는데 거의 뭐 구독자가 없죠. 그 다음에 석송브랜드 계정 이것도 테스트 쌓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계정에서는 이 계정에서는 러폼이 4530명의 구독자가 있죠. 그리고 코리아TV가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 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정을 자기가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보세요. 이 체크는 현재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위에 계정을 추가하려면 이 계정이 있죠. 계정을 추가하려면 여기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를 터치하면 됩니다. 이 플러스를 제가 터치해 볼게요. 플러스를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서 본인 인정을 지문을 입력하라 했으니까 아래쪽에 패턴 사용도 있죠. 패턴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저는 지문을 그대로 인정하겠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구글의 로그인이 나오고 구글 계정 사용이 나오죠. 여기에 여기에서 자기의 이메일이나 혹은 휴대전화를 여기에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이걸 로그인하면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겠죠. 만약 계정이 없으면은 계정 만들겠죠. 이걸 터치해서 구글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현재 석송을 낸다는 이 채널 이름을 가지고 채널 이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상단에 보세요. 상단 여기 프로필 사진 있죠.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석송 랜드가 있고 시크릿 모드 사용이 있어요. 시크릿 모드 사용은 자기의 계정을 채널 이름을 숨기고서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가지를 둘러보는 겁니다. 시크릿 테스트 썸 한번 해볼게요. 툭 터치했어요. 그럼 시크릿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독이라다가 이런 걸 하려면은 시크릿 구독이 안 돼요. 그래서 시크릿 모드 사용을 중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로 하고 바꾸도로 나오겠어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채널 이름을 바꾸면 내 채널을 터치해야 됩니다. 내 채널 내 채널을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채널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채널 이름이 석송 랜드죠. 이 석송 랜드를 자기의 채널이 현재 채널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채널 수정을 이걸 터치해서 채널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널 수정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채널 이름이 나오고 수정할 수 있는 연필이 나오죠. 편집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채널 이름을 참 잘못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고요. 특수문자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비구독자가 구독자나 비구독자가 본인의 채널을 쉽게 찾아도록 단순 명료하게 자기의 채널에서 다루는 테마를 잘 나타내는 그런 채널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어에다가 다음에 영어에다가 또 한글을 막 씻고요. 거기에다 특수문자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부계정은 이건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계정을 쓰면 본 계정을 찾아가서 부계정을 가지고 댓글 달고 이렇게 가지고 본 계정에 와서 구독해달라는데 본 계정을 검색해서 이렇게 구독해 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계정 사용은 비춤이다. 사용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이 채널 이름을 바꾸는 것을 지금 강의하잖아요. 이 연필을 터치하면 됩니다. 연필을 툭 터치하면 이 석송랜드라고 있죠. 저는 종합적인 강자 중심이지만 종합적인 것이에요. 종합적인 그런 채널을 운영하니까 석송랜드로 했는데 여기 보세요. 채널 이름은 이 채널 이름은 50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여기 보세요. 유튜브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고 보기 좋게 만들어요.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석송랜드를 지워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자 중심이니까 강자 중심 채널 이렇게 떼서기는 붙이 쓰는 게 좋아요. 강자 중심 채널 이렇게 강자 중심 채널 이렇게 바꾼다던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한류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고 해서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 확인했죠. 여기 확인을 터치하면 돼요. 그러면 바꿔집니다. 저는 취소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설명 있죠. 설명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설명을 자기 채널 이름이 이게 설명이 보이거든요. 구독자나 비구독자에게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 설명도 천자잖아요. 여기 보세요. 천자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368자까지 해놨죠. 천자까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동영상 대작 개인주도 한다. 스마트폰 키네마스터 스마트폰 키네마스터 앱이나 파워디렉터 앱을 개인주도 한다. 키네마스터 스마트폰 키네마스터 강좌 이렇게 나오겠어요. 강좌 그 다음에 파워디렉터 강좌 개인주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창출 유튜브 수익창출 수익창출 개인주도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넣으면 됩니다. 밑에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둡이 컴퓨터에서 PC의 컴퓨터 PC에서 저는 프리미어도 어둡의 프리미어도 개인주도 한다. 각종 행사 촬영 홍보물 이런 것도 제작 납품한다. 놓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에 자기의 카톡 아이디 저같은 경우에는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 아이디가 여기 있죠. 보세요. 카톡 아이디가 있죠. 전화번호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제가 이렇게 자기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카톡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가수라던가 연주가 색소폰 연주가라던가 피아노 연주가라던가 이렇게 홍보를 할 사람들은 자기 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연락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은 이것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에 확인했죠. 확인을 터치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중요한 것은 이 아래 보세요. 이 아래 이것을 잘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군요. 공개 범위 설정에서 내 구속정보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이 비공개로 하면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터치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공개가 됩니다. 제가 개인지도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 이거 비공개를 해놓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독정보를 비공개로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구독한 것이 데스크탑 데스크탑에서 구독자 목록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채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나를 막고도 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개해서 자기를 홍보해서 유튜브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취미생활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공개를 체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한 재생목록 모두 비공개 이것도 이렇게 체크해 놓은 사람이 많아요. 비공개로 재생목록을 비공개로 하면 거기에 있는 동영상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비공개로 하면 안됩니다. 이 두 개 다 구독정보도 비공개로 하지 말고 재생목록도 비공개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저장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별도의 저장하는 것이 없죠. 자체로 확인을 누르면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저장해서 자기 이름을 채널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이상 유튜브 채널 유튜브 앱에서 각 채널을 설정하는 방법과 다음에 채널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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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